정글없이 고압니까? 파도 이구야, 파도 이구 이구 손으로 만들어서 잡는 거 진짜 말이 돼요? 참... This is 정글의 것 같아요 장인의 정신 아... 장어를 잡았습니다 장어를 잡았...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세요 뒤로 이렇게... 그래봤자 모래판 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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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통 넣고 상을 한 번 끓여볼까요, 어떠한가? 상을 한 번 끓여볼까요, 어떠한가? 상을 한 번 끓여볼까요, 어떠한가? 여기 양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응 응 뼈도 쫄겨버릴까? 이들이? 응 뼈가 국물에 우러넣으면 맛있지요 뼈가 국물에 우러넣으면 맛있지요 뼈가 국물에 우러넣으면 맛있지요 완전 장어 조림이네 뼈가 국물에 우러넣으면 맛있게 먹었잖아 웅 뼈는 기다리고 마시고 먹자. 마시고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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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녹아요. 녹아 녹아? 얘들아 아유 큰일 났다 이거. 이거 큰일 났다. 아유. 이게 뭐야 이게. 음. 아 진짜 너무 매해? 우와. 녹는데 너무 삶았나? 쫄깃해서 남아있어요. 아주 끓여서. 이야. 우리 앞으로 끓이자. 진짜 너무 맛있다. 장화탄이 장화탄. 국물에 밥 말아먹고 있다. 와. 유랑이 장화탄. 와. 음. 와. 이거 정말. 우와. 다 써. 이 힘을 어디다 써야지? 뒷바라 더 짓고 갈까 햄님? 난 갈래. 다 날리네 계속. 이 힘을. 다음 스파까지 가는 데 써야지. 국물 한 번 맛볼까? 아. 우리 한 번 호툴래? 딱. 나는 식품 와가지고. 한 번 호툴. 야. 원래 장화탄. 야. 닭국물 같아. 닭국물 같아 가요. 국물에 진짜. 영양분이 국물에 다 넣는 거 같아. 와 진짜. 그럼 비린내가 전혀 없어 전혀. 야. 왜 이렇게 맛있지? 와. 봤어? 이브 저런 데 뼈밖에 안 나왔어. 먼저 출발하세요. 나 집 찍고 갈게. 국물 진짜 맛있어. 어. 너무 맛있어. 그렇 atraper. 요. 야 왜 이렇게 먹었어? 요. 이자. 놔 내 매니저. 뭐roso. DU1, 1D. 첫차가 첫차가 Shhh! 신빈의 Light